몸이 외롭지 않아요? 몸이 외롭긴 하지 될까요? 그럴까? 그냥 첫날밤에 가벼운 사람? 이해는 해 비 너무 많이 오네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? 오늘? 네 오늘 낮에 촬영하고 오늘 낮에 개인 사진 작업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반짝반짝 블링블링 하시네요 아 진짜? 메이크업 받아서? 오 멋있는데? 아침에 눈 떴을 때 없던데? 아 지금 바빠서 먼저 나갔는데 어제 천상같이 잔 소감은? 잘 잤다 잘 잤다 되게 조용해서 잘 잤다? 넌 어땠는데? 저는 너무 편히 잤어요 아 그래? 네 오빠 저 어제랑 달라진 거 없어요? 어제랑? 네 하지마 옷은 당연히 달라졌죠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와 머리 앞머리 잘랐네 자른 게 아니라 내렸어요 아 그래? 원래 있었어요 어때요? 뭐가 나와요? 둘 다 괜찮은데 네 깐 거는 좀 성숙미가 있고 네 내린 거는 소녀 아 소녀? 응 나는 네 성숙한 게 좋으니까 네 어제 아 까야겠다 아 까야겠다 진짜 말을 깐다고? 괜찮은데? 응 까고 시작했다 괜찮나? 우리 이제 편한 걸로 갈아입을까? 좋아요 나 먼저 갔다 올게 어 그래요 응 어? 아아 아아 세상에 뭐야 네 또 왕자님 오셨네 아 그래? 자꾸 애 칭찬만 해줘 헌 속의 왕자님이 아 그래? 네 내가 너 갈아입 거야 조심히 갔다 와 네 흰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 예쁘다 아 이뻐요? 어 흰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진짜요? 어 감사합니다 오빠도 잘 어울려요 응 어때요? 머리도 괜찮네 아 괜찮아요? 오빠 근데 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오빠 혹시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? 마지막? 한 3년 됐나? 3년을 솔로? 어 안 외로워요? 하하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이랑 그냥 전화하고 그냥 런딩하고 하면 돼 재밌어도 아니고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어떤 거? 몸이 외롭지 않아요? 아 좀 그런가? 몸이 외롭긴 하지 음 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? 이렇게? 어 혼자만의 나라 이거죠? 이거예요? 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온라인 온라인? 온라인? 네 괜찮다 안 괜찮다 나는 괜찮다 생각해 음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첫날밤에 가벼운 사랑? 어 이해는 해 아 맞지? 합의하에 하면 되니까 어 이해는 서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은 응 다음 질문 선색 후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선색 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점 점 점 진짜 그것도 그냥 서로 좋았으니까 응 관계를 가진 거 아닐까? 너는 이해를 해 어 똑같이 너는?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? 좋다고? 저는 너는 그럼 그게 더 좋아? 왜냐하면은 사귈 때 계속 그거 한번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선 그걸 했어 관계를 가졌어 응 근데 사귀자 안아 그러면?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? 있기는 아 그래? 말해도 되나요? 오빠는요? 어? 나는? 없었어 저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빠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좀 이럴 때 섹시해 보인다 그런 거 있어요? 섹시해 보일 때? 네 난 헤누하이 셔츠에 하의실종 좋아해 헤누하이 셔츠에 하의실종 이게 음란마귀 오케이 아니 그거 다 좋아할 거야 남성분들 어 머리도 살짝 적셔 있는 것도 좋고 물 묻히고 올까요? 너는? 저는 섹시해 볼 때 어 남자가 섹시해 볼 때 어 손목? 좀 핏줄 아 핏줄 있으면은 시어다 오 역시 남자네 아 역시 남자네 너 손 커? 어 와 진짜 크다 그치 나 손 진짜 커 와 진짜 크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려요? 왜 하품을 왜 잠 많이 못잤나? 응 좀 졸리다 아 그래요? 너 안 졸려? 아 그래? 그럼 불 끄고 올게 응 네 아 아 남자다잉 뭐지? 아니 어제는 피곤해서 바로 자서 오빠 얼굴 자세히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섹시하네 음 더더 섹시해 어디가?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섹시하지 그런가? 근데 옆에서 누구 이렇게 자는 거 되게 오랜만이겠네? 그쵸 오랜만이죠 오빠도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이지 어때요? 자 보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? 그치 옆에 천사가 자고 있었는데 어 천사가 자고 있는데 편안하지 그니까 편안하지 너무 좋지 너무 편안한데? 그치 어 잠이 잘 오긴 하더라 네 맞죠 그러니까 사귀면서 네 이렇게 같이 잘 때 좋았던 점 있어? 좋았던 점 일단은 팔베개를 해주고 안아주고 그냥 저는 좀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긴 하지 응 맞아 안정감이 같이 있으면 결론은 같이 자면 좋다 좋은게 더 많다 그쵸 맞죠 맞죠 잘가요? 그럴까? 오빠 옆손 이쁘다 옆손 이쁘다 멈춰봐 멈춰보지마 응, 없어 안 볼게 멈춰봐 멈춰보게 멈춰부 멈추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